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강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국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으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 구장은 메대 족속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통치 원년으로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세계의 초강국으로 등장한 역사적 전환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성경을 볼 때는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그림을 그리면 참 좋아요 원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년이라고 하는 건 시작되는 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은 똑같은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된 원년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전에 정권을 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싹 갈아버려요 아니면 냉겨놓을 사람 냉겨놓고 말아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새롭게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것은 빼앗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기도 하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폭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줬던 기업들이 이미 다 있거든요 거기는 저절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막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반대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업들은 갑자기 몰라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하물며 초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진 원년이면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권 인수위원들인데 그 중에 정권 인수위원들 중에 세 명의 국무총리를 세워놨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었기 때문에 알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많은 청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을 내서 밥 먹자고 얘기를 하고 뭐 의논하자고 얘기를 하고 또 정권을 진 사람들은 자기 밑에 어떤 사람이라도 심어 놀라고 그 높은 사람하고 또 연줄을 내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제 신학교 동기가 제 신학교 동기예요 이 친구가 이명박 대통령 때 반 부정 부패 척결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목사인데 놀랍죠 얼마나 깨끗하면 이 친구를 거기다 내놔놨겠어요 내 친구가 1년 반인가 또 못 있다가 내려놓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진짜 청렴한 친구였거든요 분이었는데 부인 그 사둔의 팔촌의 누구까지 그냥 사람들이 다 돈을 대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그 사둔의 팔촌까지 가서 이 돈 쓰시라고 그럼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저기가 부정 부패하다고 잘라내야 되는데 보면 다 벌써 이미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가 부정 부패 척결하는 곳으로 들어갔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질까 기대했는데 그렇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참 정신 없을 때인데 이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절 보세요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일이 많은데 그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가운데 일어났던 자기의 머리를 성경으로 지금 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넘어갔는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포로로 잡혀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된 사람으로 존재할까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꿈과 환상을 풀어서 개시를 풀어주는 예언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신앙의 연륜이나 환상과 관계없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저를 멘토링 해주셨던 분 그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멘토링을 해주셨던 저한테는 그랬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중요하게 결정을 할 땐 그때는 그분한테 여쭤봤는데 강준민 목사님이세요 한 2007년인가 8년인가 만났는데 그분이 묵상에 관련된 성경 암성에 관련된 책 쓰셨잖아요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샤워하실 때 이렇게 물 들어가지 않도록 샤워실 벽에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암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웃었어요 아니 한 번 외운 게 어떻게 잊어버리시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상했어요 어떻게 한 번 외운 게 잊어버려지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도 웃기시죠 묻지들도 않으시네 근데 요즘 제가 주일마다 한 절씩 암성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내가 외웠었던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외웠던 건데 너무 생소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큐티 설교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 걸리지 않고 지나갔을 확률이 높기도 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때때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려요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고 국무총리를 하려니까 시간이 정말 정신이 없어요 대통령이나 중요한 분들 스케줄을 보면요 짬이 거의 없어요 시간대로 쪼개져서 나와요 한 달 두 달 게 다 그런 식으로 나가요 정말 시간이 막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시간만큼 이렇게 쪼개져서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약속을 한번 취소한다는 건 몸에 아주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시간에 그때는 몸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테레비 볼 거 다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겠다 기도하겠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려니 되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가를 지불해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들이든지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에 있던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얼마 전에 보았기 때문에 보았던 건데요 예레미야서에는 두 번에 걸쳐서 70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제가 읽어볼게요 여하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때가 70년 포로로 갔으니까 거기에 다리오 원년 딱 맞는 해예요 그리고 29장에 또 나와요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하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도대체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리어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니엘이 전혀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연 이 상태로 이 유대 공동체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화 된 사람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도 버렸을 거고 우상에게 절도 했을 거고 유대어는 잃어버리고 아라모, 바벨론 어를 갖고 사형도 많이 했을 텐데 이들이 과연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금식이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나이가 드시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금식이에요 어르신들이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병이 뭐냐면 영양실조예요 그래도 식사를 좀 하시면 몸이 버티세요 나중에 몸이 병 들고 그러면 입맛이 없다고 해서 식사를 안 하게 되니까 다 나중에 영양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세요 물론 다른 병으로 돌아가지만 결국은 드시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이 끌려올 때 10대였어요 최소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넘어갔으면 90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80대 중반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식사 안 하면 안 되는 그 어른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꿈꿀 수도 없는 이스라엘의 귀환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하며 마치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나아갑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배옷을 입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뭔 죄를 졌다고 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주여 공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강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다 주여 공인은 죽게로 돌아가고 영어성경에 보면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이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7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다고 70년 동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옳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 동안 이렇게 행하신 것은 모두 의로우신 정확하신 심판이십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나는 좀 반듯하게 살았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 하나님은 옳으시고 100% 본인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국률하심 자비하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지거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보리켜 성경에는 자기의 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100% 하나님은 옳으시고 100%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어거스틴의 고백록 책이 두꺼워요 두꺼운데 그 책이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게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건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건 우리가 죽게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을 때 기록한 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와께서 그 애정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다 1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한 맹세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졌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도 맹세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맹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해산 계약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이 심지어 다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뭐 하는 많은 축복들이 나오는 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끊이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고 세계의 만국 중에 흩어짐을 받아서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기에 딱 맞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민족이 없어요 다니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한 법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는 특별히 좀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마저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범죄하면 대가를 지불하세요 심지어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공의와 사랑할 때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은 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 보낸 거잖아요 저희가 전도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왕의 이야기인데 왕이 명령하는 게 민족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하니까 민족이 너무 잘못을 하니까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 왕이 말이 엄포되고 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붙잡혀 온 분이 왕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왕의 어머니의 눈을 빼야 돼요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우리 어머니라고 만약에 괜찮 용서라면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자기 엄마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왕 어머니 눈을 빼요 어머니 눈 하나 빼고 왕이 자기 눈 하나 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눈 하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교인들이 하시는 기도 중에 참 목사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뻥인 기도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으면 좋겠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다 특별하게 사랑을 하세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발 강구하는 건 그 공의의 하나님에게 사랑을 강구하고 있어요 구절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국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패여 가였으미오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는 심판하시지만 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살을 동안 한 번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강도로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던 그 강도가 그 마지막에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공의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과 자비하심과 용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경고하였는데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그 죄가 마치 다니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셨으면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노종의 모습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고 아파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다니엘은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아주 참 복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 말도 많지만 저는 에스터 기도운동본부 이영희 교수님하고 있었던 8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이 제 몸에 이렇게 익히게 됐어요 그분 얘기 몇 번 하게 됐지만 이분이 백골부대 백골부대라고 하는 곳에 군종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백골부대가 제일 군종병이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고 치면 이 사람들이 이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GOP 철책선 쪽에서 근무를 하니까 밤이 되면 늘 이렇게 커피를 타서 이렇게 철책선 근무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커피 타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군종병 훈련을 받을 때 군종감, 군종감 대령이신데 군종감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분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군대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요 그때는 안 해도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때렸어요 때리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군대가 발칵 뒤집혀지고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죠 그럼 그 백골부대 사장장이 불교신자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려면 늘 이 이용이 군종이 그 사단장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대요 아니 사단장이 별이 그 군종이 만난다고 만나준 것도 신기한데 그 군종이 거기다 무릎을 꿇고 피를 었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않고 제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 하셨던 그 성교단체는 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성교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농촌 또 해외 성교 가려면 자비량으로 다 움직이지만 농촌에 가면 농촌 마을 잔치하는 비용 부흥회 하는 비용 그리고 우리의 움직일 때 우리가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지만 나머지 부대 비용들은 다 성교 헌금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돈이 있어서 예산을 짜지를 않아요 그냥 먼저 선포하면서 올해는 여름에 30개 농촌으로 가겠다고 하면 30개 전도팀을 먼저 구성을 해요 아니면 해외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해외로 가는 팀을 먼저 구성을 해요 그리고 그 담장다들을 구하고 그 다음부터 사람을 구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는데 성교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약속은 했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재정 담당 간사가 그 2대 다락방이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3층에 올라가서는 그 재정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건 재정 담당 간사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리더십들도 그래야 되지만 리더십들은 그러다가 집에 가야 되니까 하는데 재정 간사는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게 누가 들으면 광신도들이 할 짓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 잘못이냐 성교 헌금이 들어오지 못해서 농촌로로 못 가는 게 그 사람 책임이냐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되고 안 되고로 얘기하면서 그때 그 팀들이 운영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거는 그냥 재정 간사는 이거는 내가 이것이 안 되면 이건 내 책임이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그냥 쭈암 하면서 그냥 계속 소리를 이게 본인이 농촌 전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그 2층에서 근무하는 간사들이 이게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렇지 않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아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 최종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것이 저한테 온 게 거의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내 문제인 줄 알고 기도하셨던 분들 이 명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건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한테 가는 몫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몫으로 돌렸던 어른들 내가 어떻게 다 만나요? 내가 어떻게 다 챙겨요? 그 대신해서 사람들을 챙기고 목사가 세 번 찾아가야 될 거 한 번만 찾아가도록 나머지들은 본인의 몫으로 여기시면서 사람들 챙기셨던 분들 어떤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 저건 내 몫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 기도 부탁이 정말로 자기한테 들어올 땐 내 몫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도 같이 돌아가는 거고 금요일마다 기도하신다라고 이 추운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말씀을 목사하면 참 복받은 목사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은 뭐 진짜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될 때에 왔어요 숫자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나가 있는 독일도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다쳤대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유럽 사람들도 지금은 너무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코로나 걸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고 대모하기 시작했고 장사하는 분들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집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문제가 있고 자식도 문제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와 너 사이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문제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내가 그거는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저거 바꿔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백날 기도 하나 바뀌나 여태까지 그냥 바꿔달라고 얘기했지만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뀐다니까요 제일 빠른 건 나 바꿔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게 더 간절해요 아버지가 술꾼이었던 사람의 자식은 난 뭐 가게 흐르는 저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술꾼이었던 자식이 술꾼이 되는 건 퍼센테이지로 너무 높아요 폭력 가정에서 자란 자식이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노름하는 거 늘 모셔보았던 자녀가 노름꾼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DNA가 흘러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나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 자식한테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그 모습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자식이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 우리가 다 보잖아요 흘러간다니까요 그럼 그것이 안 좋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작정하고 끊어야지 교회가 늘 시끄러운 곳 똑같은 문제를 갖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작정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거는 정말로 내 몸 가운데서 이거는 내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내 잘못인 것처럼 기도하고 나아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앞으로는 저의 문제로 여기고 제 문제인 줄 생각하고 아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